오늘 날씨도 많이 포근해졌고 그리고 봄도 멀지 않았는데 여기 모인 분들하고 가요광장 가족들에게 봄 인사 한번 간단하게 좀 상큼발랄하게 봄초녀처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봄 되세요. 여러분 행복한 봄 되세요. 제가 한번 안해봐가지고. 하나 둘 셋. 여러분 행복한 봄 되세요. 정말 상큼했죠? 유독 좋아하시네 빨간모자. 두윤 두 분 오늘 정말 고맙고요. 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더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 들을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저희 수록곡에 있는 와이낫이라는. 와이낫. 와이낫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낫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와이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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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not? 내버려둬 빛이 말고 꺼져줘 용모들 용서받을 그런 사람 어디에도 없어 Why not? 버려져도 어느새 찢겨져도 나에게는 이뿐이야 넌 처음에는 몰랐어 남들밤은 좀 달랐어 서서 믿어 내 맘 향한 건 그건 넌 잃을 수가 없다고 안된다고 말해도 Just leave me away now 내버려둬 빛이 말고 꺼져줘 용모들 용서받을 그런 사람 어디에도 없어 너와 있나? 버려져도 어느새 찢겨져도 나에게는 너뿐이야 넌 All my sweet dreams 아무도 모르게 작은 인사 건네면서 봤어 모두가 미쳐가고 싸늘이 돌아서도 너와 나만 행복하면 돼 Just leave me away now 내버려둬 빛이 말고 꺼져줘 용모들 용서받을 그런 사람 어디에도 없어 Why not? 버려져도 어둠에 찢겨져도 나에게는 너뿐이야 Why not? 해버려줘 Why not? 버려져도 Why not? 너밖엔 없을 거야 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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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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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